5. 따뜻한 겨울등산을 위한 양말과 장갑 팁 1. 겨울등산 장갑과 양말은 땀에 젖을 것을 대비해 여벌을 준비하고 젖을 시 바로 교체할 것 팁 2. 겨울등산 장갑으로는 우모보다 고어텍스 소재가 눈비에 강합니다 팁 3. 겨울등산 장갑은 길이가 긴 것을 선택하여 활동 시 눈이나 비가 스며들지 않도록 합니다 팁 4. 겨울등산 양말은 땀이 잘 마르는 합성섬유 소재로 선택하여 물집이 생기는 것을 방지합니다 꿀팁 5. 장갑은 손목 조절이 되는 것으로 선택하여 눈비가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꿀팁 5. 장갑은 손목 조절이 될 것입니다 꿀팁 5. 장갑은 손목 조절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.